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니 나는 거치대가 없어서 기대고 있어요. 뭐해요? 나는 방금 수영하고 평양냉면에다가 체육 먹고 왔어요. 나 살 빠졌어요? 누가 살 쪘대? 깜딱콩 개따려. 다행이네. 요즘에 계속 유산소 환갑 뛰고 그래. 잘 안 먹고. 원래 방금도 먹었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어. 방법이 없었어. 먹고 살아야지. 근데 이거 질문 이거 레이셋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게 질문이 잘 안 나와 정확하게. 빨리 빨리 리셋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 이게. 인스타그램이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잘못되어 있어. 내일부터 날씨가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막 28도, 29도. 좋구만. 이렇게 마스크 잘 쓰고 두 가운데라도 좀 이렇게 걷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저는 뭐 살 빼려고 뛰긴 하지만 근데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응. 이거 질문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하나. 하나 진짜 이거. 코치들 하나 사든가 해야겠네. 우리 뮤비? 아니 우리 엑소 앨범? 곧 나올걸요? 엑소 앨범 곧 나올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나는 방금 뮤직비디오 가한 영상을 봤지. 나는 방금 봤지. 신곡을 밝힐 수는 없죠. 고람은 안 되지. 심심하죠 요즘에. 근데 뭐 재밌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하여튼 엑소 앨범 곧 나올 거예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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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나올 거예요. 제가 조만간 또 라이브 킬게요. 다음은 재밌는 얘기를 갖고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라이브 이제 그만 보시고 할 거 하세요. 얼른. 나도 좀 쉬어야겠어요. 빠빠. 뿅. 아마도. 와. 이따. 아마도. 하지만. 이따. 여기. 뱉. 립밤을 좀 바래야겠어.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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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 아마도.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tempo don't mess up my whole